첫 번째 2월에 서로 리프레스의 메시아를 함께 대단한 장면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우리 전화를 드릴게요. 노란코 선수의 프로그램에서 시작할 수 있는 너무 쉽게도 위위로의 포즈 피니스를 하게 됐죠. 그리고 아마 노란코 선수는 굉장히 기쁠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노란코 선수의 경우에는 원래는 포즈워드에 올라온 적이 있는 건 없었어요. 그런데 불구하고 이 친선이 여기는 이 서울 리프에서 포즈워드에 올라온다.